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욕기 20장에서 21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소발은 욕이 지쳐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자 몹시 흥분하며 자기의 변론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더욱 욕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소발에게서는 욕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발은 욕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뿐더러 무조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발에게 욕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소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으신다는 우매한 주장을 펍니다. 소발은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으신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소발의 욕심은 욕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욕의 고난으로 보상을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검은 속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소발은 욕의 재산이 사라진 것이 욕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욕은 자신의 재산으로 인해 혹시 자식들이 죄를 짓지는 않을까 하여 수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판단과 잣대로 소유의 많고 적음과 그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발은 욕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욕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현실을 말합니다. 욕은 악인이 멸망한다는 소발의 인과율적 논리에 대해 반박하며 세상에 가득 찬 모순들에 대해 열거합니다.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욕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옳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모순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욕은 악인에게 대한 징계는 보류될 수 있고 의인 역시 악인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멸망한다는 인과율적 논리에 대해 욕이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욕은 행불행을 느끼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행불행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행복도 불행도 이 땅에서 얻는 잠깐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한 욕이기에 인간의 한계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36일 6기 20장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걸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혼이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걸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곶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화를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분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엽기 21장 엽이 대답하여 유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손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등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진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속셈도 아느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